누가 보면 보리인가 하려겠네. 이거 봤네. 그거 꽃 봤냐? 세상에 고구마 꽃도 폈어. 이쁘네. 꼭 나팔꽃처럼 필 것 같다. 그치? 모양새가 나팔꽃처럼 핀가봐. 여기서 한번 빼볼까? 그러면 한번 빼볼까? 우와. 우와. 이거 봐라. 우와. 그리고 밑이 들었네. 줄기가 없어도. 튀김 해먹겄네. 우메, 우메, 우메. 제법 들으시자요. 호미가 없어서. 여놈으로 갖고 왔더니. 우와. 제법 캐겄다. 밑이 들었네. 해봐요. 우와. 우와. 이 정도면. 여기도 있네. 없을 줄 알고. 이쪽으로 갔더니. 날씨가 없어서. 딸내미 좀 캐가라그래. 응, 캐가라그래. 사 먹지 말고. 이렇게. 으, 즐겁겠네. 이야. 이파리가 이렇게 안 뻗어서 없을 줄 알았더니 여기서 몇 개를 나오려나 쪼개 버렸다니 땅은 괜찮은데 이 땅을 못 써먹구만 노미 빨거니 세 개 했는데 많이 들었네요 아니 땅이 버실버실하니 좋구만 오오오 빨거니 좋네 너무 많이 했다요 우와 완전히 빵고구마 완전히 땅이 좋아서 색깔이 너무 이쁘다 아 맛있겠다 먹어봐라 이게 다 상했어? 아니요 포근포근해서 껍질이 터진 거지 이렇게 벌어진 거지 둬봐요 이런 고구마가 나오는데 얼마나 빨간지인거야 저 다라이를 그만큼 해 이거 문질러갖고 다라이가 이렇게 나와서 한편에다 진정한 느낌이네 됐다 아, 이렇게 식어부러? 어, 식어서 만들어야 할 것 같아, 가버리자라. 지금 다 식어본다고? 아니, 가져갈 것을 식혀야 된다고. 우리 것을 놔서 먹어. 우와, 흙이 진짜... 흙이 그냥... 이렇게 막 건져도 다 했다. 아까는 보겠는데... 고구마가 이렇게 크기 좋은 게, 고구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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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밤, 밤 치면 하난데요. 우와, 밖에서 먹으면 좋겠다. 네, 밖에서 먹어. 밖에서 그거 먹어. 면제 켜볼게. 면제 켜놓게. 면제 켜놓게. 면제 켜놓게. 이 흙을 으뜩으로, 아파트에서 으뜩으로. 아, 진짜 이렇게 흙을. 네, 이렇게 흙을. 오, 여봐요. 흙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세상에. 날라요? 응. 어디로 날라요? 응, 평생에 넣던지. 네, 네. 네, 네. 아따, 멋있다. 필떼 입에 빨갛게 나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빨개. 이걸 언제 다 먹어? 이거? 네. 다 쪄서 가져간다 그냥. 냉동실 넣어놨다가 다이어트 식으로 먹는다고. 오늘 갈비 구워먹으면서 고구마 2개 구워먹고. 고구마 2개 구워먹고. 배부르다. 쳐다만 봐도 배불러. 우와. 됐어. 이거가 다이어트. 다이어트. 해본을 좋아하지. 감사합니다.